안녕하세요 유튜브 상미학 팟캐 채널 구독자 여러분의 저는 상미학을 가르치고 있는 교전입니다 오늘도 15분 공개 강의 최근 주제 삼고 있는 게 우리 주변에 위험한 사람들 어떻게 하면 위험하고 이상한 사람들 어떻게 하면 좀 구분해내고 막아낼 수 있을까라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하고 있고 오늘은 숫자를 일단 한번 세보고 오늘 다섯 번째인 것 같습니다 네 다섯 번째 어때요 좀 들어보시니까 뭐 어떻게 생각하면 상식적이라고 생각되는 심리학 법칙들이 나오지만 의외로 그 외에서 다뤄지는 내용들이 만만치는 않을 거에요 공익적인 측면에서 이런 걸 찍고 있긴 하지만 그래서 공부가 좀 필요합니다 겸사겸사 이번에 이런 개념도 있구나 좀 알아두시고 대인관계라든가 심리학 이쪽에 공부를 한번 해볼까 이런 관심을 좀 고치시키는데 동기부여에 이런 촉발로 한번 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제가 이거를 이제 그 강의를 진행하게 된 게 여러분들 다들 알고 계시는 그 진주 방아살인 사건의 범인이죠 아닌 듯 그 사건으로 이제 자식금 재조명되고 이제 시대적으로 모든 국민들이 한번 아 이쯤이면 뭔가 어떻게 법이나 제도적이나 사회적으로 이걸 어떻게 다뤄봐야 될까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공론의 주제로 올려진 조현병 환자들 이 조현병 환자들 중에 이런 범죄들 사실 묻지마 범죄는 아닌데 어쨌든 부르기 있는 통상적으로 묻지마 범죄라고 부르는 이런 일종의 어떤 혐오 범죄 비슷한 분노 범죄 비슷한 것들이 일어나서 그런 것들을 좀 예방 차원에서 제가 이걸 찍고 있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 하실 거예요 국민 정서적인 측면에서는 조현병 환자들 그러니까 이거 막 돌아다니기 하지 말고 뭐 제도적으로 어떻게 해서 강제 입원도 좀 시키고 좀 어떻게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위험한 사람들이 막 이렇게 막 돌아다니기에 냅두고 꼭 이렇게 사후 약방문 처리하는 것처럼 뒤에 이렇게 사고 터진 다음에 사람이 지금 벌써 그 이후로도 꽤 많은 사람이 죽었거든요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거 언제까지 피해를 입어야 되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국민 정서적인 부분에서는 체감적인 부분에서는 그렇게 얘기가 되는데 또 이제 몇몇 여러분들 뉴스나 기사 같은 데서 보셨을 거예요 이제 뭐 뭐 정신병 약 이런 의사 정신병 약이나 이런 임상심리 약을 다루는 또는 현직에서 이제 그 의료계에서 종사하시는 정신과 전문이라든가 이런 닥터분들은 조현병 전체를 조현병 전체를 좀 이렇게 잠재적인 범죄자 위험한 사람으로 몰고 가는 건 위험하다 그 자체가 더 위험할 수 있다 조현병이라고 해서 어떤 뭐 우리가 아주 위험한 사람으로 보지도 않고 대부분의 조현병 환자들은 그렇게 범죄를 저지르지도 않는다 그래서 뭔가 여러분 일반인들이 알고 있는 사실과 많이 다르다 이렇게 항변을 하는데 사실 서로 간에 좀 오해 소통이 좀 오류가 좀 있죠 이렇게 소통이 잘 안 돼서 오해가 좀 있는데 그래서 이번 기회에 좀 조현병 과거에 이제 정신분열증이라고 얘기했던 거 요즘엔 조현병이라고 부르는데 이 조현병에 걸린 사람들 중에 왜 일부가 그런 범죄를 저지르고 조현병에서 만약에 위험한 부분들을 한번 살펴볼 수 있다면 어떤 부분 때문인지를 이번 기회에 잠깐 알고 가시면 그런 위험한 사람들을 구분하는 팁도 아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좀 더 확장적인 범위에서 여러분들이 관심 가지시는 동료, 연인, 회사, 직장 이런 데서 사람들과 두루 잘 어울려서 친밀감을 형성하고 리더십도 발휘하는 포괄적인 대인관계 그 중에서도 매력을 어필하고 좀 이렇게 인기 있는 사람이 되고 행복한 관계를 얻는 부분들을 가리키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런 좀 긍정적인 측면에서의 사용 부분까지 연결을 해서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일단 조현병을 가진 사람들이 보이는 몇몇 가지 특징 중에서 왜 어떤 부분들 때문에 그런 위험한 현상들이 생기느냐 물론 다양한 조현병의 특징이라든가 원인자라든가 이런 걸 여기서 다 거론할 수는 없고 정식의 강의가 아니니까 쉽게 이해하시게 좀 압축시켜서 물론 압축시키다 보면 모델을 심플하다보면 조금 간과하는 부분이 있을 수는 있지만 어쨌든 대중적으로 얕고 넓게 강의하는 부분이라서 그건 좀 이해를 해주시고 일단 조현병을 가지신 분들이 위험성을 보일 수 있는 어떤 특징 중에 하나를 집어보자면 망상적인 부분에 있습니다 뭔가 자폐적이고 망상적인 심리현상을 가지고 있다 이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런지 이걸 좀 더 쉽게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제가 가끔가다 그런 얘기합니다 내 탓이든 니 탓이든 상황 탓이든 누구 탓이든 자신이 어딜 가서 학교, 직장, 기타 등 다양한 나이도 좀 계속 먹어 오고 다양한 환경 속에서 다양한 사람을 만나 왔는데 이상하게 자기는 어디 가서 다른 사람들하고 조금 많이 다투어서 그 때문에 상처도 있고 좀 갈등이 생긴 경우가 좀 있었다 그게 누구 탓이든 그런 게 좀 있었다 이런 얘기를 좀 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종종 말씀드리는 걸 여기에 접목해 볼 수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망상, 망상은 미친 사람들만 하는 건가 보다 보통 환청, 환시 사실은 없는데 보여 할아버지, 귀신이 따르고 뭐라고? 내 귀에 도청장치가 이런 식의 것들 해리현상부터 시작해서 몇몇 가지 물론 조현병을 가진 사람들 중에 그런 현상들, 중증의 현상들을 보이신 분들도 있지만 망상이 있다, 내가 미쳤다고? 이렇게 받아 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망상은요 조금 스펙트넘을 넓혀서 일반적인 개념에서 살펴보자면 무엇까지도 망상에 포함되냐면 사실을 파악하는 데 필요한 충분한 정보량을 가지지 못한 상태 거기서 그냥 망상이 생깁니다 무슨 뜻이냐면 우리 인간은 충분한 판단 능력이 있고 건강한 뇌를 가지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생명의 개봉한 어벤져스에 나오는 여기만 되면 다 보이고 슈퍼컴퓨터에서 다 계산하고 이런 뇌를 가진 건 아니거든요 봐야 알 수 있고 들어야 알 수 있고 어떤 사람, 상황, 사실에 대한 분명하고도 객관적인 판단을 내려면 그 사실 판단을 내리는 데 필요한 충분한 양만큼의 정보가 있어야 됩니다 정보가 없이 뭘 할 수는 없어요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 있어서 아무 정보도 없는데 저 사람은 어떤 것 같아요? 생긴 게 이 새끼 싸가지 없게 생겼는데 이게 망상이라 주신 거예요? 뭘 알아요? 뭘 안다고 싸가지 없어 저 사람이 정보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우리가 사실을 판단할 때는 사실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하는데 충분할 만큼의 사실과 직결된 뒤에 배경적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라든 집을 사든 직장인 취직을 하든 시험을 보든 뒤에 배경적 지식이 있으니까 그걸 하는 거지 그게 없으면 미치신 거죠 그런데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다 눈이 두 개밖에 없고 귀가 여기밖에 없고 보이는 것만 볼 수 있어요 안 보이는 건 못 보죠 여러분 제가 무슨 속옷 입고 있는지 아세요? 모르시잖아요 안 보이니까 그런데 우리가 타인과 대화 나누거나 어떤 일을 처리할 땐 눈에 보이는 것만 있지는 않아요 그 사람이 오랜만이에요 언제 밥 한 끼 해요?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이 나한테 뭐라 했다 지금 언제 밥 한 끼 해요? 표면적으로 나온 말은 언제 밥 한 끼 해요? 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액면 그대로 하면 그래 밥 한 끼 하자 언제요? 어떠세요? 오랜만에 아이고 반가운데 시간이 바빠서 언제면 얘기 좀 해야 되는데 우리 언제면 시간 내서 식사 한 끼 합시다 이렇게 얘기하고 가는데 붙잡아 세워놓고 식사 한 끼요? 좋죠? 뭐 먹을까요? 언제요? 날짜 잡을까요? 여러분들 바로 이룰 수는 없어요 그게 뭐다? 그게 바로 망상이죠 그게 보통 망상인데 일반적으로 눈치가 없다 센스가 없다 더듬이가 잘린 것 같다 진짜 뭐가 고구마 100개 먹은 것 같아 저렇게 뭐가 못 알아듣니 사후정이니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넓은 스펙트럼적 개념에서 살짝 망상증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망상이란 뭐다? 사실을 판단하는 데 필요한 충분한 양의 정보를 얻지 못하면 사실과 괴리감 있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현실은 A인데 나 혼자 B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이게 뭐다? 그게 망상이에요 현실은 A인데 내가 생각하기는 B야 그러니까 이건 B야 왜? 나는 B라고 생각하니까 이게 망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망상은 멀쩡한 사람도 있을 수가 있어요 사실을 판단하는 데 필요한 충분한 양의 정보를 얻지 못하고 망상은 가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망상이 일반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생긴다? 표면적의 정보만 갖고 온 상대의 숨겨진 의도 감정 지금까지 흘러온 일의 히스토리 이런 것들을 충분히 파악해서 맥락을 알 수가 없어요 맥락을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뭐 때문에 어떻게 흘러와서 뭐 하자는 플레이인지 지금 뭐 하자는 시추에이션인지를 알아야 아 이게 그렇구나 그게 A군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데 그게 없으면 망상인 B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표면적에 있는 표의 표면적으로 드러난 상대방의 말과 행동 상대방의 표정과 감정 그것만 갖고 상대방의 진짜 의도인 뒤에 감추어진 함의 또는 일의 진짜 진의 를 전부 다 알 수 있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그거 어떻게 알아야 되냐 타진을 해봐야 아는 거예요 그냥 봤다고 알고 들었다고 아는 게 아니고 내가 뭐해 내 나름대로 이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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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구나 아 그렇구나 나 혼자 이렇게 막 추론하는 게 아니고요 과학이 심리학의 철학에서 분리된 이유가요 철학적인 논제의 제시를 실험이라는 걸 통해서 증명을 해서 데이터를 얻어보자 사실과의 괴리를 좁히자라는 개념에서 나온 과학적 접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생각이 맞는 거 아닌가 내가 가설을 세울 수 있는데 제가 왠지 그러지 나 내가 좋아하나 어디 밥 한 끼 하자고 나한테 좀 데이트 신청하는 건가 이건 내 가설이고 내가 너무 잘생겼나 턱성이 너무 세련되긴 해 이건 내 생각이고 그런 내 생각이 맞는지를 타진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타진을 해봐야 되는데 그런 타진은 상대방한테 내 가설이 참이란 전제에 진짜 이런 건가랑 뭔가의 정보적 제시를 던져서 그게 맞는지 거기에 따라서 상대방이 반응하는 그 후차적인 모습을 보고 아 내 생각이 맞구나 아니면 또 다르구나 이렇게 판단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철저하게 그런 상대방의 타진을 하려는 관계적 의도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관계적 반응이 일어난 걸 보고서 아 이래서 저랬구나 저에서 저랬구나 역지사지로 상대방 입장이 돼서 아 이래서 이렇구나 하고 상대방 입장이나 감정이나 의도를 공감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공감 기능이 조염병을 가지면 자기 생각적으로 많이 굴러가기 때문에 상당히 더뎌지고 퇴야 돼요 그러게 뭐 어떻게 된다 누군가하고 사이에서 누군가하고 사이에서 자꾸 오해가 생길 수밖에 없다 이 뜻이에요 실제 저 사람의 의도와 내가 같게 생각을 잘 못해요 저 사람은 A라고 생각하는데 나한테 뭘 했어요 그런데 저 사람은 A라는 선한 의도 갖고 왔는데 내가 조염병 환자 입장에선 왜 나한테 B야 B라는 의도를 생각하냐 왜 나한테 이런 생각 왜 나를 할 거지 이 새끼가 나를 무시하는구나 이 새끼 이런 거 아니야 라고 자꾸 오해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단 말이에요 자 보세요 그런데 이런 일반적인 공감 능력이 아주 안 좋거나 또는 뭐 이렇게 어쨌든 정신병에 걸린 사람이 아닌 일반인들도 그런 관계적인 관심이 없고 그런 센스가 모자란 사람들은 어디 가도 늘 오해가 생기고 왜냐? 왠지 왜 오해가 생기는지 이해 되셨죠? 자기 생각으로 저 사람이 그렇다 자기 생각으로 이 상황이 그런 거다 라고 멋대로 판단해 버려서 실제 사실과 자기 생각 사이의 괴리감이 상당히 큰 거예요 이게 뭐다? 망상 그러니까 늘 누군가하고 오해가 생겨요 오해가 생겨서 당연히 감정적인 갈등과 충돌이 생깁니다 주변에서 우리 그런 사람들 보면 어때요? 늘상 다투고 약간 좀 날이 서고 그 사람들하고 신경전을 벌이게 되고 감정적으로 약간 좀 불편해지고 싸우게 되잖아요 일반 사람들도 그렇게 사실 판단 부분에서 오해가 생기는 망상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오해, 갈등, 충돌이 생기는데 그런 게 되게 심한 상태에서 정신병적, 그리고 자기 감정을 통제하는 것까지 많이 힘들어서 약물을 복용하는 상태의 사람이라면 어떻게 써요? 당신이 이거 떡 하나 드세요 그러면 이 새끼야 그걸 나한테 왜 해주지? 우리 집을 들여다보려는구나 이 새끼가 떡 준다 하면서 우리 집에 안에 내가 어떻게 사나? 이 새끼가 집이 지저분하고 가구도 별로 없군가? 이 새끼가 날 무시하는 거야 얼마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요 얼마든지 우리는 어떻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상식적이라는 뜻도요 역지사지로 충분한 정보 판단을 할 생각이 있고 그래서 자기가 이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던져서 그래서 사실 확인과 대조를 해보는 과정이 있어야 일반인도 자기 망상과 현실의 괴리감이 좁혀져서 수평이 되면서 이게 이래서 이렇구나 상식적으로 그렇겠네 라고 받아들여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상대의 진심을 파악하려는 접근 그 반응을 통한 판단 부분에 접근이 있어야 정상적인 사람도 대인관계를 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상대한테 자신의 의도를 던져서 거기에서 나와준 상대의 반응을 리트머스 시험지처럼 측정해 보는 걸 뭐라고 얘기한다? 그걸 측심이라고 얘기합니다 측심 그래서 제가 시리즈 15분 공경항의 시리즈 우리 주변의 위험한 사람들이 시리즈에서 2편째, 2편째에서 제가 상대방의 얼굴 그 중에서도 미세 표정 반응을 보고 상대의 감정이나 숨겨진 진실의 유무를 파악하는 마이크로 익스프레이션이라는 개념을 제가 강의해 드렸었어요 근데 그 마이크로 익스프레이션을 통한 판단이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이 효율성이 있다 하더라도 그 효율성을 충분히 높여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오늘 말씀드린 측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마이크로 익스프레이션을 다뤘던 미드 라이투미 미드 라이투미의 극중 주인공이었던 칼 라이트만 박사가 상대방의 표정이나 제스처라든가 행동을 이런 바디랭귀지 분석을 다 포함해서 마이크로 익스프레이션, 바디랭귀지 분석 이런 걸 통해서 상대방이 대충 이럴 것이다 한 가설을 세운 다음에 그런 자신의 생각이 맞는지 또는 다른 건지를 확인할 때 꼭 뭘 했다? 그걸 상징하는 게 그 영화에서 바로 그 대사로 나옵니다 자기 딸이 납치돼서 유괴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했고 형사 팀들이 몰아닥쳐서 그 형사 팀들하고 같이 칼 라이트만 박사도 그 집에 방문했는데 그 방문하자마자 딸을 유괴당해갖고 지금 울고불고 난리가 나서 안절부절하는 그 부모 엄마 아빠를 딱 앞에 놓고 칼 라이트만 박사가 뭐라고 물어본다? 제가 이거 오해하지 마시고요 처음부터 용의자 선상에서 제껴놓고 출발해야 조금 더 수사를 빨리 그리고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예스, 노로 분명하게 대답해 주세요 딸을 혹시 죽이셨나요? 황당해서 부모 내 딸이 지금 납치돼서 범인 잡고 찾고 이런데요 내가 내 딸 죽였다고? 화내지 마시고요 대답을 해주세요 혹시 딸을 죽이셨나요? 황당해서 대답해 주세요 그러니까 안 죽였어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뭐다? 측심 근데 혹시 여러분도 그거 해보셨나요? 전 개인적으로 고민상담, 카운셀링 이런 거 정말 많이 하는 사람이라서 당연히 이런 걸 가리키고 하는 사람이라서 근데 제가 이런 걸 워낙 많이 하고 정신분석 같은 걸 잘한다고 가끔가다 저를 상대로 물론 제가 농담삼아 나 이 정도면 초능력이 있다 할 정도로 당신의 숨겨진 과거라든가 당신의 패턴이라든가 이런 걸 다 맞춰드리긴 해요 그렇지만 저를 상대로 해서 제가 이런 걸 가리키는 대인관계 학자라고 해서 약간 떠보신 분들이 있어요 무슨 복체라도 주든가 차라리 복체라도 그런 것도 아니면서 내가 여기 뭐 때문에 할게요 뭐 때문에 할게요 제가 어떻게 됐을까요? 이렇게 맞춰보라는 식으로 물어보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오히려 이런 상담을 한다거나 카운셀링을 하나 치유를 하는 사람들은 조심해야 될 게 이런 용한 점쟁이 강박증에 걸리면 안 돼요 오히려 그거 맞춰서 어때요? 용하지? 대단하지? 잘 맞췄지? 그래서 오히려 저렇게 그런 반응을 보이시는 분들한테마다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면 아니 뭐 때문에 오셨냐고 내가 물어보면 되지 내가 왜 맞춰? 바보예요? 아니 나한테 왜 그랬냐고 오해가 생기면 물어보면 되잖아 물론 진실을 말할 수도 있고 안 말할 수도 있대지만 최소한 질문을 통해서 뭘 얻어낼 수 있나요? 이 사람의 이 질문과 연관된 반응 실제적인 반응을 볼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 안 봤지 그러면서 맨날 생각만 하지 네 생각이 맞다 했지 오빠가 전화 안 받으면서 노래방에서 지금 막 여자들하고 놀고 있고 클럽 가서 이런 거 네 생각은 그렇지? 그래서 네가 망상인 거야 그게 문제의 출발인 거야 제가 그렇게 얘기해 드립니다 오늘 이 강의를 들으셨으니까 이제 조현병 환자들이 만약에 조현병 환자가 전체다가 위험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조현병 환자의 위험 인자가 있다면 어떤 부분 때문인지 또는 그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 삶 특히 대인관계에 어떤 식으로 연결해 볼 수 있는지 이해하셨죠? 측심 오늘은 특별히 제가 15분 넘게 제가 상당히 오버해서 오늘은 진행을 했습니다 진짜 강의한 시간에 대해서 오늘은 또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